어젠 우리가 싸웠던 이유를 모르겠어 눈물로 맘을 새 던 것도 가르치는 얘기 이젠 너의 사과가 진심인지 모르겠어 내 맘속이 배비 꼬인 걸까 넌 내게 항상 전화를 걸지만 이게 사랑인지 진심인지 난 모르겠어 다같이 해볼까요 사랑이 두 번 안 뜨거운 있다면 내가 그게 걸린 걸까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저 두 손은 검은 눈인데 왜 그럴까 사랑이 두 번 안 뜨거운 있다면 내가 그게 걸린 걸까 그렇게 눈만 마주쳐도 설레어는 우리는 이제 어디 갔을까 넌 내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넌 내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난 모르겠어 다같이 사랑이 두 번 안 뜨거운 있다면 내가 그게 걸린 걸까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저 두 손은 검은 눈인데 대체 왜 그럴까 사랑이 두 번 안 뜨거운 있다면 내가 그게 걸린 걸까 그렇게 눈만 마주쳐도 설레어는 우리는 이제 어디 갔을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하면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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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